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에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가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요. 그 다음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16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지정합니다. 다음은 C16과 E16을 선택하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서요. 테두리 탭의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A16부터 B16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A16 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합계, 계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한자키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한자 선택하고 변환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비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요. A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연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A4부터 F12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구분이 수입이면서, 뭐뭐 이면서네요. 함수 입력하기에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엔드 함수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구분에 가서 첫 번째, B4를 클릭하되,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B, 달라비 4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수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총 교역액이라고 되어 있는, F4 셀을 선택하되, F10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F10만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은,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의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점수의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랭크 입력하시는데요. 문제에서 랭크점 EQ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왼쪽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B3이 본인을 포함해서, 밑에서부터 드래그 할까요?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비교하는 대상이 항상 고정해서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위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반 배치표에서 값을 찾아오실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 조금 전에 랭크를 통한 값을 가지고요. 오른쪽에 가서, 참조할 표에서, 라고 참조할 표는 범위 정하셔서, F4 누르시고 절대 참조.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번째입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현재 COLUMB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제시된 COLUMB이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COL 입력하시면 COLUMB이란 함수가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2라는 값 대신에 COLUMB이란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COLUMB 함수를 통해서 결과에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현재 작업하는 C열에서, 열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이 구해주고요. 마이너스 1을 한다면, 값이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등수를 가지고 배정된 반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평점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산식을 좀 작성해 본다면, 등호 넣고, 근태 점수 곱하기 40% 더하기, 그 다음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점수 곱하기 30%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값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if, 에러가, 함수를 이용해서 에러가 있다면, 맨 끝에 가서 쉼표, 우리는 큰 따운별 묶어서,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f, 에러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같함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시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는 하시고, 에버레이지,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제, 에버레이지 레인지, 평균을 구할 범위는, 우리는, 실제 평균에 가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에 입력된 데이터에 가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에버레이지 레인지는 전체, d12부터 d16까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심표, 이제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학년이 1학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년에 가서 조건을 찾겠습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 12부터 a26을 선택하시고요. 심표, 조건은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표, 그 다음, 감옥이, 구분에 가서 과탐인가? 라고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p2부터 p26을 선택하고, 심표, 거기에 조건을, 과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버레이지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현재 행의 번호를 가지고요. 12341년 번호를 표시하래요. 행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로란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면, 10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을 1로 표시하시려면, 마이너스 11을 하시게 되면, 숫자 1이 구해지실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썸 if s를 이용해서,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 해당한,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건데, 한 가지가 아니니까, s가 붙었고요. 첫 번째, 썸 레인지, 대출 금액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이제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동일한 범위네요. 우리는 대출 금액에서,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동일하게 범위 정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5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썸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대출 금액을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 감옥을 선택하신 다음, 먼저 오름차순 정렬하시고, 부분합을 작성하시면 돼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윤곽선에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기준, 선택 감옥을 가지고요. 부분합을 구하실 건데요. 모든 감옥의 최대가, 그럼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함수 최대가, 모든 감옥인데, 총점은 빼고요. 언어부터 갈까요? 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1, 선택2, 선택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윤곽선에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이제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최대값도 표시하고요. 최소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수도, 문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통합을 할 거니까, 항목에다가, 정기, 수도, 난방, 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표사에 항목부터, 전체를 범위 정하시고요. F14부터 H18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하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합니다. 1, 4분기에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오셔서, 1월달에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2월달에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3월달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쪽에다가,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 합계의 평균 선택하시면,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을 클릭하셔서, 모양을 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G4부터, 위치는 G4부터, H70, 4, 5, 6, 7, 선택하시고, 한번 이렇게 행본호를 확인하시면, 4행부터 7까지 맞으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선택하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평균 계산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텍스트를 그냥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4부터 E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은, 흰색의 배경 1번 선택하시고요. 다 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 도형의 하트를 선택하신 다음, G9부터, H12까지 선택합니다. 드래그하셔서, 왼쪽에 행 번호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9부터 12, 도형에다가 바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셔도 돼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서식 지정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첫 번째 문제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이네요. 보험 계약자별, 계약자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책임보험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책임보험, 자기 차량 손에, 대인 대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차트를 만드실 거고요.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두 번째네요.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클릭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A14, 드래그하실 때, 옮기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14 셀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 G30 셀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요. 문제 보니까,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요. 글꼴을, 궁서체로 선택하시고요. 직접 쓸까요? 궁서체라고 쓰셔도 되고요. 궁서체로 바꾸시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로 갑축 제목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축제목에 가셔서, 세로 갑축이니까, 기본 세로를 선택하신 다음, 축제목 부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가로열고, 단위, 천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축제목이, 이렇게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클릭하셔서, 축 옵션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주단위 200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주단위를 20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범례를 클릭하시고요. 위쪽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옵션의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다음은, 대인, 대물, 회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값을 표시할 건데요. 위치를 보시면,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나요?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범례를 찾Laughter 감사합니다.